앉아있는 거야, 도둑호. 응? 저리로 올라가. 여기 올라가 있어. 옳지. 가만히 앉아있어. 내려가지 말고. 응? 알았지? 내려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엄마 저기 치우고 올게. 가만히 있어. 내려가지 말고. 도도 말 안 들으면 엄마한테 맴매 맞는 거 알지? 얌전하게 여기 있어. 응? 홍일아. 비가 밤새대로 왔었나봐요. 오늘은 쓰라스티비 월요일입니다. 한주 시작하는 첫날 또 시작이 됐어요. 어릴이라서 차들이 엄청 많이 출근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6시인데요. 아, 이런 아침이에요. 아우, 피곤합니다. 아이들이 피한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올라왔어요. 아우, 예뻐라. 꽃 좀 보세요. 아침에 이렇게 예쁠까? 꽃이 진짜 예뻐요. 장비꽃이. 아우, 예뻐라. 아우, 옆으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네. 너무 예쁘데. 얘도. 제라하님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어머나, 여기 또. 어머, 여기 제라하님도 꽃 피었어요. 아우, 예뻐라. 아우, 그랬었구나. 몰랐어. 우리 다육쟁이 아우님이 이 꽃 이름이 뭐예요? 하고 댓글이 왔어요. 이게 수깟이에요. 수깟꽃. 아우, 여기 봐. 또 이렇게 또 많이 익었네요. 아침에 보니까. 어제 땄는데 또 이렇게 많이 주렁주렁주렁 익었습니다. 하나 맛볼까요? 아우, 진짜 달아요. 정말 달아. 사먹는 거가 완전 필요. 음, 엄청나게 많이 달렸네. 이게 수깟이 이렇게 꽃이 이뻐요. 어, 어제 이거 수깟아다가 데쳐가지고 무쳐먹었더니 맛있더라고. 고구맛은. 아우, 내 청양고추가 그냥 바닥다닥 붙었네. 이야. 땅이 젖어있는 거 보니까 비가 왔었어요. 이 호박꽃 좀 보세요. 웬일이. 이쁘다 너. 호박꽃도 꽃이라고. 응. 호박은 안 열리고 꽃만 피고. 종 쳤어. 너네들. 순놈을 사다 놔 가지고. 아우. 섬에 열리다가 어쩐지 다 죽더라니. 아우, 꽃이 열린 거 봐. 다닥다닥다. 여서. 이 순박이 지금 보세요. 순박이. 아하하. 지가 날라와서 저렇게. 당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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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이 쩌 멀리서서. 뜨미. 하게 보이죠. 안보여. 야. 세상에. 물이 잔잔해졌어요.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막 날리더니. 여기는 물이 잘 빠져요. 여기 한강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런라 차들이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그래도 물들이 잘 빠져가지고 뭐 크게 피해 입을 면 없어요 지방에서 진짜 너무너무 많은 피해를 입고 응?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고인의 면복을 빕니다 아유 어쩌면 좋아 속살여 경북에 우리 유친들이 살라요 경북에도 많이 근데 마음이 굉장히 안좋아요 전화를 해도 안받고 댓글을 써서도 안되고 카톡으로 문자를 해도 반응이 없네요 기분이 굉장히 안좋습니다 제발 아무일 없다고 댓글좀 달아주세요 너무너무 마음 아파요 어? 아유 속상해 정말 미치겠어 너무너무 너무너무 속상해요 아무일 없다고 제발 좀 댓글좀 달아주세요 네? 아셨죠? 아유 정말요 아유 정말요 아유 너무너무 속상해요 이번에 너무 많은 피해가 있어가지고 아유 잠이 안아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이렇게 걱정되는데 아유 정말 아유 정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해서 아침 인사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